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린다 빼앗아버린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검찰이 뭐하는 데입니까 수사에서 기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 그럼 검찰을 그냥 폐지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하고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것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일을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참 맨정신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기가 힘든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빈뻔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나라의 현재 뿐만 아니고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월 1일 날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몇 개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 움직임에 대해서 윤 총장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 민주주의 태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를 뜻한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년간의 행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다 행사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죠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을 하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직을 걸 정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죠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다 민주주의라는 허우를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윤 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이 폐지가 되면 얼마나 그게 오명이겠습니까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폐지하려고 하는 시도다 가전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까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어왔으니 아예 이번에는 포크레인을 끌어와서 길을 파내려고 하는 것이다 검사 인생에서 많은 자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것은 개인의 불이익이 있을 뿐이고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격정을 실어서 전합니다 역대 많은 정권이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가지고 검찰 자체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발상 이런 구상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집단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말 586 정치운동권 출신들의 정치인들은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근간이 있고 기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토대가 그런 것을 완전히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헌법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어도 100번 걸 그런 마음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 이런 사태의 근원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윤 총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런 인들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등장할 수가 있는 일이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 입법 조치들은 모두 그 뿌리가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왜 검찰이 침묵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기들 문제니까 이렇게 발끈하지만 자기들 몸에서 훨씬 더 근원직이고 근본직인 문제에서 당신들이 침묵한 대가를 지금 비용 청구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은 저마다의 비용 청구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윤 총장이 직을 진짜 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보 가운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의 백만분지 1 정도의 정성만 들였어도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죠 검찰이 사용해야 될 수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 누가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무부서인 박범계 법무장관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서 강한 그런 이견을 피력하는 것을 묻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3월 2일 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 마치 강건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 검찰개혁 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 제출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박범계 장관도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추측하지 않습니까 다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윤호중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의 최근 기자의견을 보면 검찰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기로 언급한 걸 알고 있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나도 틈나는 대로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게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구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하여 이런 구상을 나라의 근간 자체를 그냥 뒤흔드는 것이죠 윤 총장과 직접 만나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 질문에는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에 만나서 뭘 할 거냐 밑에 기사에 달린 독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만나서 뭘 할 거냐 이야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방식이라는 것이 일단 정해진 결론을 두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는 식인데 만나는 것은 다 요식행위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참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이런 조치를 보면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 그럼 검찰 자체를 없애버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화려한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공수처에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기초를 흔들어댄다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참 검찰 수뇌부도 당신들이 그렇게 침묵한 대가로 결국 당신들과 함께 부메랑이 돌아왔구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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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